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면 매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항상 전면에 나서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고 나서면 점점 국민들이 피곤해지고 또 상황도 그렇게 악화가 되게 마련이죠. 정치권력이 이것을 하라고 해야 할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강제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시민들로서는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것을 하라는 것이 시민 개개인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 같을 때는 대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사안은 부모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옳지 않은 일을 관이 나서서 이것을 하라고 할 때 부모들의 반감은 커지게 되고 걱정이나 우려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모든 것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어찌해서 점점 세상이 뒤로 가는 듯한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부분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앞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통 시민들이 익숙지 않아서 놓쳐버릴 수 있는 일을 자주 전해주는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현장에서 지켜본 이념교육에 대한 부분을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제목은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인 민주시민교육. 그 민주짜리를 좋아하면 진짜 그곳에는 민주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에 진짜 민주가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 같은 소프트웨어부터 민주화 기념관 등 하드웨어까지 촘촘합니다. 제 생각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몸의 채화가 되어야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민주적인 그런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우리가 요즘에 너무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표현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최근 대전시의회가 만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는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정책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법인 및 단체 등의 교육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럼 뭐 법인단체는 또 돈을 벌 수 있겠네요. 벌썩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의 14개 교육청이 만들어 시행 중이고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담당 부서까지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영수 수업을 줄이고 생태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참 요즘에 부모들이 걱정이 많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뭔가 냄새가 좀 이상합니다. 민주시민교육담당 부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포장을 할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교육을 아이들한테 주입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부를까 민주시민교육이란 포장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주장입니다. 민주화 기념관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대전시는 38민주의교 기념관을 지어서 2024년에 문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38민주의교는 1960년 3월 8일 고교생 천명이 자유당 정권을 규탄한 것을 말한다. 이거는 부정성을 규탄한 걸 뜻하는 모양이죠. 관련 자료는 사진 몇 장이 전부다. 지난 10월 경남 마산에는 3.15 의교 발원지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1960년 3월 15일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은 이곳에서 자유당 부정선거를 폭로했고 시민이 호응하면서 의거로 이어졌다고 한다. 인천시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나섰다. 저의 해설입니다. 민주 외치는 곳에 민주가 있는가? 민주화 외치는 곳에 민주가 있는가? 민주주의 부러지는 곳에 민주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실 정상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을 보면 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까? 검찰을 보면 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까? 국회를 보면 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까? 경찰을 보면 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까? 선거를 보면 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 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까? 반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법치주의나 상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도처에 민주화 교육을 시키고 민주화 기념관을 짓고 이런 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려드렸습니다. 조례의 교육 내용으로 담은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부분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편향된 이념교육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의 해설이 이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아이들한테 실시한다고 해놓고 그 안에 내용물을 뭘 집어넣느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특정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훨씬 덜하죠. 그러나 매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이 조례에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란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전시의회 사이트 게시판에는 시민 500명이 북한식 교육 반대 등의 글을 남겼다. 대전시 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지적 중에서 아주 매서운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란 말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유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인민민주주의도 있죠.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니까. 도대체 이런 조례를 대전시 차원에서 만든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상사회라고 여기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당신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느냐. 어떤 세상을 당신들의 아이들한테 이상사회라고 가르치고 싶으냐. 궁금함을 넘어가지고 분노를 느끼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국가기관의 검열 등 기본권 침해 논란도 거시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조회를 당한 기자만 50명이 넘는다.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세금을 왕창 물린 종부시의 폭탄도 비민주적 폭력에 가깝다. 특히 세종시는 종부시의 납부자 수가 약 3배 늘었다. 충북은 세액이 9배 폭증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재산은 개인의 자유다. 자유가 재산이고 재산이 자유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의 해설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냥 어떤 세금을 매기더라도 두 배, 세 배, 100%, 200%, 300% 매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 개 있습니까? 민주국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산을 빼앗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표현의 자유도 상당히 위축돼 있다. 제 해설입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유튜브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하나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자 바로메타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 기념관을 만들고 민주시민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김방연 기자의 주장입니다. 집권 세력은 줄곧 민주주의를 독점한 듯 행동해왔다. 이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온 나라에 걸었다. 그런데 간판 뒤에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마치 간판과 실제 파는 물건이 다른 느낌이다. 민주주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요란을 떨게 아니라 그동안 핏땀 흘려서 이룩한 민주사회 시스템과 기본 가치라도 제대로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 만나면 누구라도 만나면 좀 붙잡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민 지시가 김방연 대전 총국장의 글을 읽고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언론이나 교육 등 모든 전문가들은 꼭 민주시민 교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아마도 전교주 교육에서 크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거나 대폭 다지기 위해서 그런 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 포장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국민들을,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정치가 괴롭히지 않더라도, 관이 괴롭히지 않더라도 세상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좀 처근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경율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당신이든 나든 다 살다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죽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좀 좋은 일 하자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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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